낡은 빌라나 주택을 허물고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일반 재건축보다 3배 정도 빨리 진행되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창원의 한 가로정비 사업 예정지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해연구 구하미동. 최근 오래된 빌라와 주택 등을 허물고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경우 기존 주민 중심의 조합을 대신해 신탁사가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이렇다 보니 사업 시작 단계부터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주민들은 신탁사로부터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고 뒤늦게 전달받은 사업 계획안도 개발이 제한된 공원에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엉터리 계획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신탁사와 정비업체 주민위원으로 구성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준비위원회가 유효기간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받아갔다며 분노했습니다. 반면 가로주택 정비 준비위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열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준비위는 많은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업인 만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두고 갈등이 확산되자 지역 정치권은 중재에 나섰습니다. 주민과 신탁사,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 지지는 정말 좋은 지지거든요. 좋은 지지인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일단은 민과 관과 그다음에 어떤 업체와 이렇게 한 모여서 자리를 할 수 있어서 충분히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원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모두 3곳. 앞으로 원활한 재건축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오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